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연구소장 남윤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발표된 2022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입시 상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우리 때부터 무언가가 바뀐다. 굉장히 불안감이 굉장히 클 텐데 바뀌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 염려를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가 하나하나씩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시가 30% 이상으로 늘려라 라는 게 이제 교육부의 하나의 대학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맨 밑에 보면 교과 전형을 30% 이상을 뽑게 되면 정시는 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입시 상황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 이게 어느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입시 상황이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그럼 여러분들보다 2년 선배들이 되겠죠. 이 친구들의 대학 입시를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 통틀어서 통계를 내봤더니 맨 왼쪽에 있는 교과 전형이 전국 대학의 평균은 42.4%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아 30%를 넘기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옆에 보면 6%라고 되어 있죠. 이 6%는 여기 이제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요 15개 대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15개 대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성경안대 이런 대학교부터 건국대, 숙명여대 이 이상의 대학교까지를 우리가 15개 대학 소위 말해서 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인원을 더해보면 교과 전형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이 얘기를 우리가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주요 대학교 15개는 교과를 6% 내외로 선발하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교 이 15개 대학교를 빼버리면 전체 평균이 42%니까요. 45% 내외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 그러면 교과 전형이 30% 미만인 대학교가 실제로 전국의 대학교 중에서 30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2022학년도에 정시가 늘어날 대학교는 현재 입시현경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주요 대학교 한 20개, 30개 미만의 대학교만 실제로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겠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뽑고 있는 현황을 우리가 왼쪽에 한번 붙여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는 2020학년도고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갈 때 22학번이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학년도에 뽑는 인원을 가만히 봤더니 정시입니다. 이건 정시인데 고려대학교 17.3%밖에 안 되고요. 서강대는 이미 딱 30%를 맞춰놨고 성균관대 이미 33% 넘었고 연세대학교 거의 30%의 금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2022학년도에 정시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학교는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런 대학교는 늘어나는 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늘어나는 대학교는 서울대를 위시해서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이 대학들에서 굉장히 대폭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늘어나는 인원이 얼마쯤 되는가를 봤더니 전체 정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학교가 7개거든요. 7개의 전체 정원이 2만 1,000명인데 현재는 정시를 뽑는 인원이 5,200명이더라. 그런데 이걸 만약에 30%를 딱 맞추라는 권고안에 이상이 되면 이거보다 많아지겠죠. 그런데 최소한 30%를 맞췄을 때 인원은 6,477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 최소한 정시 인원이 1,200명 이상이 늘어난다. 어디서요? 주요 대학교에서. 아, 그럼 그 밑에 있는 대학들, 상위 15개 대학들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교과 전형의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들 대학도 이 추세를 쫓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위 15개 대학교의 모집 정원이 약 4만 5천명 정도가 되거든요. 4만 5천명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30%라고 하면 실제로 정신원이 1만 3천명 이상은 반드시 되고 현재보다는 약 2,000, 3천명 정도가 정시가 늘어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시에서 또 하나 우리가 교육부 권고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는 건 자율로 하는데 대신 이제 공교육을 기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현재 어떻게 뽑고 있는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020학년도에 문과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이게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연세대학교가 없고요. 한양대가 없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고려대학교라는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3개 등급합 6 또는 3개 등급합 5 또는 4개 등급합 6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뽑는 전형들이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꽤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과도한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건 과거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이지 마라 라는 게 아마 교육부에 대학이 요구하는 권고안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 조건보단 높아지지 않겠구나. 그럼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문과에서는 일부 대학교를 빼고는 2개 또는 3개의 과목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 대학교 말고 의외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의외과의 상당수가 4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도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능이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상위권 대학을 갈 때 우리 때는 정시가 30% 이상이 될 거다. 그래서 수능이 중요해. 근데 이 정시 때 30%라는 얘기는 수능을 4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는 게 정시인 거죠. 상위권 대학 모두는 그렇게 반영하니까 근데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이라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데 일부 의외과를 제외하고 일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3과목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건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등급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점수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저게 뭐 3개 등급학 6 이건 등급인 거거든요. 그럼 3개를 2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맞으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거겠죠. 아, 수시는 등급제로 반영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시에서 상위권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의 가장 큰 핵심의 개선안은 뭐냐면 수능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핵심인 거고요. 실제로 내신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우리가 수능 과목도 조금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사회과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문의과를 구분을 폐지한다. 그리고 이제 국어랑 수학을 공통이라는 과목을 두고 선택을 학생들한테 한 과목을 해서 학습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이 두 가지의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건 이제 학교에서 보는 과목들의 변화입니다. 과목들의 변화인데 아, 2021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는 우리가 문과는 수학 나영을 하고 자영계는 수학 가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는 그렇게 문의과가 폐지가 되고 수학1, 수학2를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공부를 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 확통이나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 아, 수능은 확통이 낫겠네? 아니면 미적분이 낫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인 거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사회 같은 경우에도 문의과를 폐지한다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보면 문과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경영학과라든지 영어영문학과라든지 국어문학과 이런 학과를 들어갈 때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수능 체제학력 기준을 요구하거나 정시 모집에서 수능 체제학력 기준을 요구할 때 사탐을 해도 되고 과탐을 해도 됐었습니다. 반면에 자연계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우리가 상위 15개 대학 이내의 대학의 모든 대부분의 대학교는 문과는 사회나 과학을 모두 다 해도 되지만 자연계는 과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이 걸려 있었거든요. 아마 2022학년도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한다라고 교육부에서 권고안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확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학은 특히 자연계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면 과학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는 아마도 과학이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교가 대부분의 상위권일 거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선택제로 바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는 건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한국사랑 영어만 절대평가였는데 한 과목이 추가가 된다. 제2외국어가 추가가 되는데 어차피 자연계열로 대학을 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상황인 거고 실제 제2외국어를 대부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시로 서울대를 들어갈 때 제2외국어를 꼭 봐야 됐거든요. 그리고 연세대나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모집으로 대학을 들어갈 때 제2외국어를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나는 사회과목보다 제2과목 성적이 더 좋아요 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무언가 기회 요소로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상당수 대학들 서울대 그대로 이거 필수로 시험 봐라 이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연대 실제로 탐구 한 과목을 이걸로 대체시켜줄게 아마 이거는 없어질 것 같아서 중요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시험이 이렇다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능 EBS 연계율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되면 교과서에서 고과서를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신 공부를 EBS에서 70%가 수능인 나오다 보니 대다수의 고등학교가 EBS 교재를 가지고 3학년 1학기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50% 축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국어나 영어는 지문이 굉장히 다채로운 곳에서 교과서 밖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EBS에서 나왔던 지문을 굉장히 교육과정평가원 수능을 출제한 기회에서 많이 응용을 했었는데 그 응용하는 게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국어 공부를 할 때나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국어, 영어의 수능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모든 내용, 지금 과제 5번까지의 모든 내용은 수능과 연관된 내용이 바뀐 겁니다 어차피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수능이라는 걸 출제하게 되는데 이 수능이라는 건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평가하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2022학년도에 대학 입시에 이 개편안의 가장 큰 화두는 대다수 내용이 수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능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 또 바뀌는 거 하나가 내신, 학생부에 대해서 개선하는 내용을 하나를 지금 발표를 해놓은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머님들께 질문하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머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년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친구는 대학 입시가 3년이 넘게 남았다 라는 얘기가 맞을 수 있죠 근데 수시가 70%고 정시가 30% 이렇게 개편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70%의 수시에서의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학생부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겠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내신 그럼 이 내신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언제냐 고등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빠른 학교는 4월 20일이면 시작이 되고요 늦은 학교는 5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대학 입시가 얼마 남았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8개월 남았다 8개월도 남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내신 성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 똑같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하고 똑같다 그럼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비교과 항목들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 달라지는 핵심이 이거더라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수상 경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9월 10일부터 수시원서를 쓰는데 어떤 고등학교의 전교 1등짜리를 봤더니 학교에서 받은 수상 실적 칸에 몇 개가 적혀 있었냐면 27개가 적혀 있었어요 얘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기재되는 거니까 한 학기당 평균 5개 이상씩의 상을 받은 거죠 뭐 글짓기 상도 받고 영어 말하기 대회 상도 받고 수학 경시대회도 받고 지구학 경시대회도 받고 뭐 이렇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부터는 수상 경력을 아무리 많이 따더라도 한 개만 적을 수 있다 한 학기당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국어 경시대회를 동상을 받았고요 수학 경시대회 은상을 받았고 영어 말하기 대회 대상 받았어 만약 이렇게 받으면 친구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죠 뭘 학생부에다 기재하지? 아 나는 자연계로 대학 갈 거니까 그래도 수학 기재해야 되지 않을까? 아 영어가 훨씬 더 상이 높은 건데 그대로 영어적을까? 이런 기본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한 개만 기재할 수 있는 걸로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 이걸 딱 바라봤을 때 관점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내신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해당되는 과목을 모두 다 1등급을 받는다라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공부를 골고루 학습하는 게 내신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겠죠 근데 비교과 수상 실적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개밖에 못 적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가장 큰 강점이 뭘까? 나는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나는 계열을 문과로 가야 될까? 자연계로 가야 될까? 문과로 갈 거면 당연히 영어, 국어, 수학 이 순서로 중요할 수 있는 거고 자연계로 갈 거면 당연히 수학, 과학, 영어 이 순서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떤 걸로 상을 준비할까? 무언가 계획 세우는 것도 꽤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율 동아리라는 걸 이제 학년당 기재동아리 개수를 하나만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오케스트라반도 들고 무언가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도 들고 반려구반도 들었어 이렇게 동아리를 세 개를 하면 지금까지는 세 개를 다 기재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부터는 하나만 기재할 수 있다 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중요하다는 뭐냐면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때 나는 지금 진로를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과를 갈 거야 이렇게 무언가 결정을 했으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듣는 게 의미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영어영문학과 갈 거야 라고 하면 영자신문반 뭐 이런 걸 듣는 게 의미가 있겠죠 아 그래서 동아리를 기본적으로 무엇을 듣는 게 좋겠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두고 1학년 1학기 입학을 할 때 그 동아리 선발을 할 때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 동아리를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정받는 고등학교가 동아리가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는지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아니면 고교 알림이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고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교별로 그 고등학교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동아리가 뭐뭐뭐뭐가 있다는 걸 다 공개해 놨기 때문에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무언가 계획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소논문, R&E 논문은 이제 폐지된다 이거 기재 못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무언가가 바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수능이라는 건 3년이 남은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수학을 미적분으로 할까? 기아벡터로 할까? 확률코동국이라고 할까? 이걸 지금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수능의 가장 큰 핵심에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아 상위권 대학 최소한 20개 우리나라의 20개 안에 들어가는 상위권 대학교는 정시가 30%겠구나 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나는 첫 번째 내신 시험을 받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딱 봤더니 와 선생님께 내신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 상위권 대학 못 가겠어 라고 할 때는 정시 기회가 있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면 되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내용 선택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은 지금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학생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재하셔야 될 것 같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할 거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왜요? 수시에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그래도 최소한 50%가 넘어가는 게 현재 대학입시고 여러분들 때도 그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내신을 어떻게 잘 받을까? 이걸 첫 번째 고민하시면 되고 내신을 잘 받는 것과 동시에 수상 실적은 무슨 과목으로 펼쳐지는 대회에 참여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그럼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학습이 필요하겠죠 이거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아 나는 어느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할 수 있을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 3개의 고등학교의 학교 홈페이지나 고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그 학교의 동아리를 쭉 보고 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 동아리는 무조건 들어야지 이런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게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나머지 학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고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반고를 갈까? 특목고를 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은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현재 9월 달에 수시 원서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수시 저희가 다 끝나고 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그런 정보는 또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저희 메가스터드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고등학교를 어디 쓸까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희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